50미터의 경주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첫 번째 선수. 여기서 누가 있겠냐에 따라서 기선을 제압을 하는 건데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팀이나 아니면 시크로나 있는 선수들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이번에 지게 되면 정말 소과된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름을 받겠는데 100일 수 없이로. 기선을 떼고 있습니다. 기선! 소지섭씨 정말 잘해요. 소지섭! 소지섭! 주군 한번도 안시죠? 그는 한번도 안시요. 전신 추신답게. 먼저 기선을 지어갔어요. 거의. 지금 뒤에 드림팀이 계속 대기 중인데 어떤 식으로 오는 게 빠르니 빨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를 잘 써야 된다 허리를 잘 써야 된다 드림팀 첫 번째 소주섭 씨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